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틴 감성에 포토존이 가득한 신상 카페, 피그몬도넛 파주 본점을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23일 오픈한 신상 카페입니다. 화려한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4개의 테마 공간과 메인홀, 테라스가 있는 대형 카페인데요. 파주 헤이리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외관이 입장하기 전부터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단차를 만들어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둘레로 귀여운 캐릭터 그림과 커다란 조형물들을 세워두었는데요. 다채로운 배경 속에서 사진을 찍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메인 건물 옆에는 피그몬도넛의 시그니처 포토존인 미끄럼틀 조형물이 있는데요. 미끄럼틀에 직접 탈 수 있는 참여형 포토존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에도 곳곳에 조명이 밝혀지며 그늘진 곳 없는 화려한 야경으로 언제 방문해도 매력적인 공간을 선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조형물들이 반겨주는데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테마 공간에는 놀이동산을 연상시키는 조형물과 포토존들이 테마파크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벽으로 구분한 테마 공간에는 서로 다른 포토존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국내 최고의 하이팅 감성, 연출 회사인 걸리버 디자인이 만든 카페답게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연출되며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 방문해도 사계절 화사한 분위기인데요. 계속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루프탑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테마 공간에 연결된 문으로 나가면 테라스가 나오는데요. 피구먼 도넛을 상징하는 캐릭터들과 조형물 포토존이 있습니다. 메인홀도 트렌디한 분위기와 함께 넓은 통창으로 개방감이 있는데요. 곳곳에 개성있는 테이블들은 앉기만 해도 포토존이 되고 음료와 도넛을 즐기는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음료 가격은 5,000원부터 9,900원 사이며 다채로운 플레이팅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음료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로는 버터카라멜 라떼와 너치크림 라떼가 있습니다. 베이커리 진열대는 스마트 스니즈가드로 위생적인 느낌인데요. 다양한 토핑의 도넛부터 어른들의 취향까지 고려한 와사비 도넛과 샐러드 도넛까지 다양한 도넛이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프랑스산 밀가루와 쌀가루를 이용한 건강한 도넛을 판매합니다. 디저트도 계속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케이크, 크로플과 같은 디저트 메뉴도 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참고해주세요. 화장실에는 기저귀 가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포토존으로도 손색없는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을 둘레로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디저트와 함께 트렌디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신상 카페 피그문 도넛 파주 본점이었습니다.